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어디? 네? 아니 무슨 약간 시간의 방 시간의 방인데 여기 제일 먼저 다들 약간 지각 지각 본능이 좀 있으신 건가? 지각 긴장이 긴장이 되지? 소개팅하는 거 아니야?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소개팅 뭐야? 이 분위기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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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이거? article 이거 약간 왜 이렇게 많지? 크하하 alley 신big 신구 인터넷 하하하하 아 그 esta 확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거였는데 정확히 인연이 닿은 거는 한 스무 살? 서로 한 스무 살? 아니 우연히 어떤 공연 어떤 클럽 공연 그 이후에 설렁탕집에서 만났었어요 지금은 진짜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죠 중요한 항상 이제 제가 저한테 좀 제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 지금 너 연행된 거야 연행이요? 아 안 돼 네 이거 뭐야? 저거 신효섭입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 아 보면 처음인 것 같은데 Is there any international flight tonight? 야 약간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좀 빡세 어 약간 오히려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신과 시간의 방인데? 그러니까 나 진짜 딱 들어오는 순간 살짝 약간 와가지고 어 야 어디 삿보러 가봤냐? 삿보러 가봤지 개춥 춥잖아 응 너 뭐 욕하고 싶은데 이거 공중팔아가지고 되게 지금 힘들지? 아 왜 욕을 욕을 왜 해? 아 이게 확실히 그 유튜브 질감이랑 너무 다르지 이게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어 한 번 딱 리미트 자체 리미트 한번 일단 정차 한 다음에 이 길이 맞나? 그래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밟아야 돼 맞아맞아 아 이래서 어딨어 진짜 아 여기 앉으면 안 되냐? 내가? 내가 여기 앉는 길이라? 아 아 그래 너가 거기 앉는 게 아니라 아 보이는데 앉는 게 낫잖아 그 여기 경수가 앉으면 되겠다 왜? 어? 어 제일 어색해서 재정훈님이랑 뭐 만난 적 있어 나 만난 적 없지 나도 없어 아니 저 원래는 먼저 그냥 우리끼리라도 그럼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요 요 요 요 요 요 경수야 뭐야 우리 약간 여기 약간 느낌이 이상해? 시간에 번 여기 약간 경수 경수랑은 경수랑 아는 분들도 저랑 아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이렇게 다들 겹쳐져 있었는데 오다 가다가 잠깐 겹치는 날이 있었을 거예요, 지인들이랑. 지호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짜 편했던, 말도 잘 통하고 되게 비슷해요, 성향이. 지금은 그냥 할 거 없을 때 그냥 뭐 하는지 뭐 하는지. 동네 친구 들어보셨겠어요? 둘은 막 그래도 신분은 있지만 욕은 못하는 사이가. 아, 이제 그 신분의 농도는 서로 욕을 어느 정도 수익까지 할 수 있느냐. 이번에 박신혜 배우랑 최태준 배우 축하 같이 하게 되면서 좀 몇 번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많은 시간 얘기를 해보거나 이러지니까. 점점 친해지는 단계에 있는지. 네, 점점 친해지는 단계에. 이번에 같이 여행 가는 채정훈 씨 뵌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인업도 친구들이고. 아무래도 진짜 92년생 동갑내기끼리 이제 또 친해질 수 있는 이 접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살다 보면. 최정은, 최정은 친구 이랑도 빨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경수 근데 여기 앉으면 안 돼요? 아, 오시면. 그게 나아요. 뭐 어떻게 하는지. 벌써 지금 아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내가 여기가 나아. 그래도 암만 있는 친구들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아야지 이제. 너가 병원에서 가운데에 앉아있어요. 너는 아이야? 너 아이야? 나 2이야. 너는? 난 2지. 똑같아요, 우리 둘이. 아, 그럼 여기 앉아줘. 여기 앉아줘? 아니, 왜냐면 초면이니까. 옆에. 왜냐면 나를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 왜 싫어해, 너를. 아니, 싫어할 수 있지. 그러니깐. 그러니까. 야, 지금 경수도 지금 너무 짱게 완전히 지금. 난 이렇게 카메라 있으면은. 엄청, 저게 엄청 괜찮아요. 경수 진짜 잘생겼네. 야, 대우잖아. 도배우님. 경수 왜 이렇게 잘생겼네. 경수 저기 뭐야, 삽보로 가봤어? 가봤어. 후쿠오카도 너무 좋잖아. 후쿠오카 온천. 욕관에서 이제 딱 소수로 가면 거기에 온천도 있고 막 이래. 맞아요. 아, 진짜? 우리 이번에 가나? 온천 있지 않을까? 근데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온천. 진짜 뭘 하는지를 아예 안 알려주시니까. 온천 같이 가는 사람들 나체로 들어가나? 그렇겠지. 장기자로 가려고? 아니, 진짜. 진짜 이게. 딱 뱉으면 재밌을 것 같은 게 다 비광용이야. 참게 되네.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좀 편안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편안해. 이분은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걸까? 아, 일부러 또 배치를 뒤로 해놓은 거지. 처음에 그 자막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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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넣고. 머쓰. 근데 요즘, 요즘 추세에 편집으로 하시지 않을까? 요즘 추세 뭐 당연히 야, SBS가 지금 주상파에서 뭐. 단양 으뜸인데 요즘 추세 그런 거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뭐. 아니, 네가 방금. 지금 뉴미디어. 뉴미디어에 지금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방금. 너가 지뢰 먼저 넘겨 짚었잖아. 어색 어색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한 방금. 해당 주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건 아닌데. 시상식 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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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잔다비 최정은이라고 합니다. 아유, 맞아요. 만나 뵙게 돼서. 여기 도경수. 네, 저는. 이 통성력으로. 아, 근데 이미 다 알아서. 그렇지. 저는 지코, 우지호.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에 와서 다행이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저희 다 동갑입니다. 근데 다. 네. 세 분은 그래도 다 알지 않나요? 저희는 그렇죠. 저희는 다 국면이고. 안지도 오래됐고.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한 번을 안 맞으셨네요. 제대로 된 어떤. 두 분은 거의. 아예 처음 뵙고. 정말 처음 뵙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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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때 한 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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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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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때 한 번은 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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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사실은. 네. 두 분은 친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둘은. 아, 몰랐어요. 아, 몰랐어요. 아. 이렇게 연결해주고 우리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나만. 나만 안 친한 건 아니겠지라는. 조용한 인사예요. 조용한 인사. 조용한 인사. 근데 실물이 훨씬 잘생기신. 잘생기신. 다들. 미나 형이세요. 미나 형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네. 세 분이서 말을 편하게 하자는 거죠? 맞아요. 뭐라고 하세요? 말. 너 말 편하게 할 수 있어? 바로? 누구랑? 정원님. 먼저, 먼저, 먼저 편하게, 먼저 편하게 해주시면.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말을 그냥 편하게 해버리지 않지. 말을 편하게 해버리지 않지. 말을 그냥 편하게 해버리지 않지. 말을 그냥 편하게 해버리지 않지. 그게 나을 거 같아요. 네. 할 수 있지. 아 이게 혹시 METI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E-N-F-P E-N-F-P 어떻게 된 거야? 유튜브 같은 데서 말을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중파다 보니까 얘가 굳어버렸어 근데 알아서 편지 편지 주시지 않을까? 맞아 그치 그치 조금 처음에만 좀 소심한데 아 맞아 이렇게 정훈씨 정훈이가 편하게 편하게 진짜 우리 편하게 하는 거야 사실 나 좀 많이 가리는데 아 진짜요? 오늘 딱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좀 편안했어 다행히 씨 스테이크 먹자 먹자 제이비상으로 먹자 아 돈도 많이 벌고 있으면서 먹어요 자꾸 없어 아휴 그거 먹어야 되지 않나? 투 우바 파스타? 투 우바 파스타 진짜 아 안 해 나는 사실 김은댈 때 무조건 오거든요 아 진짜? 어렸을 때 생각나고 맞아 맞아 진짜 향수가 있어 와 마감돼 있으면 진짜 안 잊겠다 현실 들어간다 마감 딱 돼 있으면 갑니다 A B C 중에 가는 거죠? 아 아 A B C 아 야 근데 이게 잘못하면 효섭이가 마감을 치잖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다 같은 방 들어갈 수도 있어 그 종류 알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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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왠지 첫 방이 A EI A A A A A A A A A 아이씨 힘드쥐 다인실 침대가 두 개네 야, 그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나오면 나 하는데 몰라, 여기 다인실인 거잖아 우리 계속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진짜 여기 와니 올 거 같아 용진이 형이 아예 그냥 C로 갈 수도 있겠다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 안 오면 그냥 우리 둘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어 아 닭이 낫뜰기에서 닭이 낫으니까 어? 마감이 없어? 와 마감 없다 마감이 없어 잠깐만 생각해보자 C가 가장 클 거 같아요 구조가 그러면 A랑 B랑 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는 건데 이거는 하나가 없다라는 건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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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지 낸 때에는 진짜 힘들어 오래 씻어야 돼 갑니다 휴 그러면 겨울 말 어 음 아 5 아 으 악 아 아 ук 다 여기 온다 이제 근데 여기 침대가 두 개야 한 침대에 둘이 자야 돼 방이 없어요 다름없어 다름없어 와 여기 대면 힘든데 근데 솔직히 세 명이면 나쁘지 않아 아 맞아 세 명까지 네 이제 내면부터는 화장실이 좀 빡세진 것 같은데 세 명까지는 그래도 서! 아 제발! 서! 아 제발! 여기 2인실이에요? 마지막이었어 와 정훈이 딴 데 같네 정훈이가 혼자 마감쳤나 보다 아니 마감이 안 붙어있었어 정훈이 해찬이란 건데 그럼 아 아니 이건 뭔데? 다인실입니다 여기가 그럼 4인실인 거예요? 여기 2인실이야 2인실 4명 들어오고 4인실에 2명 들어간 거야 난 이런 거 생각했죠 A, B인데 뭔가 그러다가 사람들은 B를 가겠지? 난 C로 가겠지 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줄 아는 거야 여기 최악이다 4명 쓴다고? 2명 어디서 자? 우리 이제 만들어봐야지 뭐 위에서 3명은 잘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방이 진짜 좋은 거야 아니 난 바닥에서 잘게 어? 난 바닥 좋아해 진심이야 아니면 깔끔하게 4명이서 가입하면 꼴찌 이런 거 자기 하자 하하하하 하하 약간 중고등학교 바이브로?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이 그림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잘게요 예 내일도 계속됩니다 렛프샵 예 안녕 레츠고 야 섭이 봐 섭이 뭐야? 어 섭아 오우 어 있을까? 나랑 셋째가 같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뭐 조금 치긴하지? 코드 나죠? 아 멋있다 와 피아노가 죽이네 다 까먹었어요 아 섭이야 오우 야 잠이 닦겠다 잠이 닦겠어 됐어요 됐어요 찍히고 있어요 됐어요 찍혔어요 찍히고 있어? 찍히고 있어? 자 저희는 이제 자겠습니다 내일 또 여정을 위해서 저희 잘게요 예 내일도 계속됩니다 여필샵 예 안녕 호가노 레츠고 고 오우 아 맞네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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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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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그래 하이볼이 그냥 이게 태도로 있는 거야 응 대박 원래 그 진짜 딱 그 하이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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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멋있어 맛있어 근데 막 이렇게 술 마시는 거 나오는 것도 재밌는 그런 거 아니겠지? 너무 맛있어 방송 녹취 아 불량이 너무 많아 쎄고 쎄 진짜요? 어 덜 나왔대 이거 진짜로 아 진짜 근데 진짜 호성하다 호성하다 와 생각해 봐 니가 그걸로 가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생각해? 너 또 여기 있냐? 야 지효아 지효아 마이거 호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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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카이도를 한국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표기법은? 아 이거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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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카이도 호카이도를 아 그게 문제야? 한국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표기법은? 이거 못 맞추면은 읽히는 발음이죠? 자 힌트 안됩니다 오디오 힌트 이건 한국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표기입니다 한자음은 읽었을 때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한국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표기입니다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 한잘? 한자를 읽은다고요? 네 한자요 스 Marian lim 한국어 한국어로 읽었을 때 그냥 그냥 한국어라고 얘기하면 돼요 한국어라고 이거 하면 돼요 한국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어로 호카이도를 뭐라고 처음에 생각한 게 맞을 거예요 처음에 생각하고 형 형 제 junge 천 magnetic 이건 그냥 받아쓰기는 아니에요. 그냥 받아쓰기는 아니에요. 나 그거 썼는데? 그거 아니에요. 2 1, 오픈! 혓카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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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씨 뭐야? 아니 이거는! 혓카이도 아니야? 혓카이도 아니야? 혓카이도 아니야? 자, 적어주세요. 모두 적어주세요. 적금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볼 수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오픈! 아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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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자, 정답은 혼슈구! 정답은 혼슈구! 92년생 4분만 맞히셨어요. 아니! 형 못 썼어. 나 오죽해. 나 오죽해. 계속 오죽해 했잖아. 오죽해! 아, 혼슈! 얘들아, 진짜 똑같은 실수 안 할게.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이거 봐. 약속할게. 하나는 맞출 것 같아. 나 손바닥 밀치기 시작 잘해. 야, 질 것 같은데. 이거 손바닥 밀치기. 중심 잡기도 잘해요. 중심 잡기. 필라테스 해가지고. 아... 체력적으로 제가 비축을 좀 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먼저 갈게요. 이리 봐. 제가 3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먼저 그냥 죽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못 이겨요, 형. 일단 할게요, 그럼. 1, 2, 3. 어디, 그라운드 어디예요? 거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첫 번째 거기예요, 멤버? 아니. 어우, 좋다. 와, 그냥 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경수야. 소유섭이가 지금 체력 많이 비축했으니까. 보여줘. 보여줘, 그냥. 가자, 여섭아. 자, 준비. 쫄지 마, 쫄지 마. 가까워야 해. 가까워야 해. 가까워야 해. 쫄지 마. 피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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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아, 맞아. 왜. 하나. 아, 용광하게 하나둘 차에 미쳐. 오,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좋아. 잘하고 있어. 좋아, 하나.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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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용광아. 프로폴러. 프로폴러. 프로폴러 뭐야. 야, 용광아. 아니, 프로폴러. 아니, 프로폴러. 아니, 무게중심이 좋네. 어? 아, 뭐야. 아니, 아, 그 포트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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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좀 맞이? 어. municipal 폴러 폭소에 들어있는 게 이거 뭐야? 저 장미빛이 뭐야? 저 장미예요. 로즈 뭐야? 로즈 뭐야, 로즈. 이거 초콜릿, 초콜릿 봐. 이거 약간 그거잖아. 뭔가 약간 천일 기념 약간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자, 들어가 보자. 어? 와... 근데 이게 우리 둘이 들어가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거 뭐 거의 그거 아니야?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여기 들어가는 물. 따딩, 따딩, 따딩. 근데 이거 약간 문 열어야 약간... 제대로인 거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 아무래도? 그치. 뭐야, 이 음악은 뭐야? 김도 형입니다. 야, 이거. 와... 야! 어떻게 해? 대박. 이거 약간 저랑 지호는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경수랑 용진이 형 약간 요 묻으면 약간 좀... 어? 약간 살짝 수줍어할 것 같은데, 서로. 야, 근데 이거 진짜 우리들은 그나마 진짜 안무 터울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경수랑... 꽤나 어색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 그치, 이거 약간 어색한... 네, 이제 들어갈게, 들어갈게.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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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가... 우와! 우와! 뭐야, 이거 폭포야, 폭포야. 야! 와, 되게 큰 게 좋다. 어, 야, 큰 게 진짜 이거. 와... 와... 저거 진짜 좋다. 최고다, 최고. 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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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개, 한 개. 아... 야,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그 연애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미트할 때. 이러고 이제 속마음 얘기하잖아. 맞아. 아, 진... 진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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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 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너 나 어떻게 생각해? 아니, 솔직히 어제... 소속이 너가 그... 위진이한테 아침 시셨을 때 되게 의아했거든. 아, 진짜? 뭔가... 그런 느낌? 나는 너가 사실... 아침 선택 때 나를 선택하지 않아줘서... 사실... 아, 지호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경수를 선택한 거거든. 근데 경수... 너 근데 왜 경수한테 아까 아이스크림 줬어? 그거? 맛없어서. 약간... 이상한데? 나도 지금...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뮤직비디오 느낌으로 한번 찍어줘. 내가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한번 잘 볼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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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너무 좀... 뭔가 야한데? 왜 늙었어? 어떡해. 야, 그렇게 늙지 않았어. 아, 진짜. 진짜. 굿 스카르를...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공수함을. 아... 아, 표정이 너무... 킹받아. 리시브 더 킹. 어? 리시브 더 킹, 킹받는다. 나는 지금 너 표정 킹받는 걸 다 참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는 저녁에 너가 선택할 때 그래도 지금 나의 진심을 보여줬으니까 나를 꼭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지금. 안 뽑을 거야. 어? 안 뽑을 거야. 안 뽑아? 누구 뽑을 거야? 너의 눈알을 뽑을 거야. 너의 눈알? 아, 눈알. 미친놈아. 아니, 미친놈아. 아니, 지금 정훈이랑 세찬이 형은 약간 어떤 문제일 것 같아? 하나도... 아, 진짜 좋다. 그치? 야, 나비야. 야, 진짜 죽인다. 죽이지 않니? 야... 그럼 정훈이... 어, 네. 네. 그럼 병수랑 이진이 형은? 뭐, 뭐야? 야, 이럴봐, 이럴봐. 야, 정수야. 뭐, 이럴봐야. 정수야, 야. 내가... 내가... 진짜... 이 조합은... 진짜 이게 무에서 너무 좋아. 뭔지 알지, 경세랑. 이거...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러기 바라봐. 어... 어... 얘들... 치 좀 더 있으면 약간 떼 나올 것 같지 않냐? 오... 아, 근데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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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해야겠어. 내 몸에서 긴 많이 나와. 응. 이거 거의 뭐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니까. 너랑 나랑... 진짜... 너랑 나랑... 진짜... 이제 열심히 약간 해... 해왔잖아. 앞으로도 할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딱 서른 두 살까지 살아보니까 음악... 을 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이때 이렇게 했어. 어땠을까? 아쉬웠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있어. 나는...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 나이를 먹으면서... 나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좋은... 긴장적인 부분은 뭐냐면... 잘 살아봤다는... 뭐... 어... 그러니까 내가 했던 뭐 음악이 되고... 뭐... 그 밖에 이렇게 모든 그... 일에... 전방위적인 그런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이런 후회는 없어. 왜냐면은 뭔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좀 목표했던... 그림이 아니었을 때... 그렇지? 완전 아니었을 때... 그 결과를 또... 보면서 내가 학습하는 게 있잖아. 갑자기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 좀... 차질이나... 무슨... 차질이 생겼을 때 모르는 건... 저 자니? 아니, 아니. 저 자니? 아니, 아니. 뭘 자아. 아니, 집중해봅시다. 그래서... 차질 생긴 거구나... 막 이럴 때...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 근데 이건 편집되겠지? 너무... 진지해. 아, 또 이런 심파적인 것도 하나씩은 또 들어... 약간 일부러 그래서 좀 꺼내긴 했어. 아, 여러분... 근데 너가 근데 말이 너무 길었어. 장황했어, 너무. 나 원래 약간... 푸멋시톡 할 때 있잖아. 그래, 약간... 나 이런 거 할 땐 말이 길어져. 다른 거 보면 더 짧은 거. 약간... 약간... 우와, 신기해. 우와. 우와. 이거는 나는 격은이 몇 번 먹었어. 그, 저... 고기 더 씻기 전에 아까우니까 저는... 일어나요? 다음 주자로. 와. 아, 일어나요? 와. 아, 일어나요? 아, 일어나요? 와. 아, 일어나요? 와. 아, 일어나요? 다음 주자로. 아, 일어나요? 다음 주자로. 아, 다음 주자가 여기 앉는 걸로 할까요, 그냥? 갈별을 해서? 앉자,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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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갈라. 너무 배불러. 왜냐면 진짜 크런 씨, 진짜 배 많이 부르거든. 제가 많이 먹었어요, 지금. 어, 오마카샤 먹어서. 아, 터치 가는 거야? 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노래를? 아... 소 대세. 어... 네가 떠났던 그날 몸서리치게도 두렵던 그 밤 온통 내 맘에 무지개 남아 미련해진 내 맘에 자꾸만 네가 내게로 돌아올 것 같아 바보처럼 기다리기만 해 나왔다 이 눈에 어떻게 보여 보고싶어 그리워한 널 네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와 야 요섭이 다르다잉? 어? 자 꺼주세요 자 이거 점수야 이거는 이제 된 거야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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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화지 칼칼 지구십사 프러쉬였습니다 대박 대박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노래하기 힘드네 삑사리가 교나네 감사합니다 형들 retro 어떻게 우리가 해 노래구 Ma nervous 나는 어떻게 하죠 추천자가. 듀크 조던의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노래인데요. 농선샵? 농선샵? 아니요, 피아니스트고. 이 앨범 이름이 Fly To 덴마크인데 이제 여기도 완전 설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꼭 이 노래를 눈이 오는 날 꼭 들어요, 첫 노래로. LP로. 그럼 매년 눈이 올 때마다 너는 이걸 시작부터 그냥. 시작부터 아침에서. 아, 그렇다. 봐봐, 이 노래 들으면서. 밖을 한번 봐보세요. 아, 좋아. 안 돼! 오케이! 아, 뭐고, 뭐고. 아, 뭐고, 뭐고. 안 돼, 민섭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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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그렇지! 오, 안 돼! 안 돼! 아, 뭐고, 뭐고. 야, 요섭아! 야, 요섭아! 아, 요섭아! 아, 요섭아! 야, 요섭아! 야, 뭐하냐, 쟤야! 야, 요섭아! 아, 요섭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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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바깥아, 좋아, 좋아, 좋아. 오, 그렇지! 오, 어디로 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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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려, 내려! 야, 요섭아! 야! 야, 요섭아! 아, 요섭아, 뭐하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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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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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저 못 쳐야 돼, 저 못 쳐야 돼! 야! 아, 요섭아! 좀 쳐야 돼! 어, 야! 아! 아, 아! 아! 됐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다, 이겼어요! 이겼어!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 요섭아, 뭐하냐!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 형성아! 아! 아! 아이씨! 아, 진짜 이 형성아 어디 있어? 아, 진짜 이 형성아. 야, 뭐 하는 거야, 쟤야? 아, 이 형성아. 아, 이 형성아. 아, 이 형성아. 아, 이 형성아. 야, 이 형성아. 아, 이 형성아. 너 진지하게 한다는 형. 나 진지하게 했어. 시작부터 바지 까르기 잡고 있어. 그냥 올라와, 여기가. 아, 이 형성아. 아, 이 형성아. 아, 이 형성아. 자. 아, 추울 것 같은데, 저거. 야, 우리가 그런데 언제 그런 거 타보 Fabanya 방송에서. 아니, 하긴 그래. 진짜. 정훈아. 이런 거 언제 타보겠어? 뭐 그 기분으로 타는 거지, 뭐. 야, 이거 그리고 비싸대. 야, 아, 아. 저거 타는 거야, 저보트 타는 거야? 어, 저 버트야. 아, 이 씨. 그렇지. 저거 보트가 사람들이 많이 안 탄 것 같은데 눈이 쌓여 있는 게 어떡하냐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강설부대 아니야? UDT? UDT IBS 아니에요? IBS? IBS? 세 번 먼저 착용하시고요 헬멧차 진짜요? 근데 이거 벌칙 맞네 벌칙이상이라고 써있네 벌칙이상이라고 써있어? 벌칙이상이라고 써있대 봐봐, 봐봐, 정훈아 봐봐 아, 벌칙이상 아, 아이씨 봐봐, 봐봐, 봐봐 진짜 좋은 거 근데 왜 벌칙이상이에요? 아, 가운데 같이 앉아보라고요? 아, 이렇게? 어, 개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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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오빠 달려 어 오 갑니까? 무사이야? 하하하하 무사히? 야, 가보자 사장님 최대한 빠르게요 출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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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파이팅 형님 달려와 형님 오 안녕 오 오 오 오 오 야 야, 누구예요? 오 오 오 야, 재밌는데?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어 재밌다 재밌는데? 야, 벌칙 아니네 야, 야, 벌칙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야, 야 야, 야 아, 근데 입에 막 물까로 가 야, 이거, 이거 올려, 올려 야, 너무 추워, 이거 와 이거 올려, 올려 야, 너무 추워, 이거 와 추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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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와 아 으어 아, 야, 이거 근데 정훈아 너 괜찮아, 입? 나 지금 이거 15분을 못 할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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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을 못 할 것 같아 하하하하 아, 나오겠다가 numaahr아 몇 분 뒤에 흹gus 아 rabble 15분 쫌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 하하하하 아, 이게 눈이 코나 입으로 많이 들어오네 그렇다 야 나 코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뭐야, 루트가 있나보다 아아. 야 이런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어. 우와. 야 이런. 우와. 이야 이런.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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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 거다. 우와. 다녀오. 가까운, 이리와. 시퍼리다! 우와! 우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저거 왜? 아 야 저거 나와 야 얘 어떡해 이게 너무 재미있고 배경도 너무 이쁘고 좋은데 입이랑 코로 눈이 나들어와. 야 이거 눈도 너무 차갑지 않냐? 너무나 보글색깔이랑 피부색깔이랑 똑같을 수 있잖아.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와우. 야 근데 뭔가. 야 근데 진짜 멋은 있다. 해보지 못한 경험이다. 야 이거 진짜 못해보는 거지 이거는. 돈 주고 못 사는 경험이야. 야 근데 나 우기 잘한 것 같아 우리. 나 태어나서 이런 데 진짜 꼭 와보고 싶었어. 진짜 나도. 나 이렇게 진짜 이런 데 처음 와봐. 아 진짜 예술이다. 진짜 예술이다. 이거를 뭐 누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잖아. 자연이잖아 자연. 진짜 말 그대로. 야 저희 혹시 사진 한 방 봐줄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딱 한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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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그러자. 야 미쳤어. 왜 왜 왜. 개 깊어. 개 깊어? 우와. 와 잠깐만 잠깐만. 저희 여기서 이거 뒤로 빡 자빠질게요. 어디까지 갔다 얘들아. 야 근데 진짜 진짜 예술이다. 야 지금 봐봐 여기서 우리 두 명만 봐봐. 한 번 더. 야 이거 진짜 드레이크 지금 드레이크. 여 하핸드. 정원님 컴온. 야 곡을 벗고 하나 찍자. 아 왔다 왔다 왔다. 우와. 다른 세상이지. 우와. 다른 세상이야. 오 진짜. 네. 하나를 타면 우리 이렇게 해줄까. 아 그래 그래 그래. 올해도 행복하자. 그래 올해도. 오케이. 시작. 올해도 행복하자. 아 진짜 예술이다. 진짜. 진짜 오래 타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 급격하게 말이 없어졌어. 이렇게 될 것 같았어. 오 눈 떨어진다. 우와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우와. 아 빤스 젖은 것 같아. 누구를 원망해야 되지? 애들 녹초다. 얼굴 왜 저래 애들. 너 얼굴 왜 그래 왜 이렇게 빨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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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었나 보다. 힘들었어. 죽어 죽어. 아 근데. 아 형수야. 안 하길 잘했다. 너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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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